이번 미션은 이구역의 홍병팀을 위치하고 팀실을 돌아가면 되면서 팀점이 상가운데의 팀 대결을 지압하게 됩니다. 팀점이 높은 순서대로 1등부터 3등이 되며 실전팀은 양쪽 행사장 대기실에 있다가 호박수에 맞춰 대형 현수만 하나 들고 공격전으로 이동 공에 물감을 묻힌 뒤 상대팀원의 몸을 맞춰 아웃수도 있습니다. 즉, 우리 6개의 팀은 모두 팀의 한 명씩을 한 수만으로 배워받을 수 있습니다. 합리하고 맞으면 바로 아웃이고 핸드팀이 전혀 아웃되면 끝입니다. 첫 번째 대결은 6개의 문재팀입니다. 오케이! 고고하세요. 이거는 선발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서 잘해. 아, 나야? 어. 무대팀 준비가 됐어. 예. 준비나세요. 준비. 갈게요, 준비. 준비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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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, 잠시만! 아, 차고, 아 차고. 아, 차고, 아 차고. 안 들어! 넥세 씨. 뭐야? 여기 고춧가루 가장 평범했지만 가장 긴낙한 순간입니다. 이 현장을 마시며 그 일상을 다시 기다려봅니다. 역시 백화골드 프리스톤 고 좋아요 프리스톤 고 좋아요 프리스톤 고 좋아요 프리스톤 고 좋아요 파경을 좋아 좋아요 대박 잘게 던진다 프리스톤 1,800cm 프리스톤 프리스톤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 어색 어색 워싱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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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위 주회 주회 채워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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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하래 2개 남아야 2개 남아야 지효아 너가 좀 벗겨해 그래야겠다 2개 남아야 2개 남아야 1개 남아야 2개 남아야 두 번째는 아이돌이 된 디디아입니다. 아, 여기 진짜 신기하다. 어디서 봐, 감사합니다. 나 무서워. 어디서 찍어. 어, 왜 안 찍어. 아, 안이야, 맨날. 아, 안 찍어. 야, 못 찍어, 동생이지. 야, 야, 안 찍어. 등장 끝 고춧가루 나는